안녕하세요!! 안녕하세요! 오늘은 아이스크림을 입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! 오늘은 아이스크림을 준비해봤어요! 이 아이스크림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준비했어요! 안녕하세요!!! 안녕하세요! 여러분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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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irdoomu 쫀득쫀득 엄청 맛있ə 입안에 오늘은 다 먹고싶은ego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계란 엄청 고소해요 너무 맛있어요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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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무지 오징어 계란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계란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땡큐 만두 소스 소스 고소 소스 소스랑 소스가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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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기